54과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어휘 1. 보험 가입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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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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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료를 내다 납입하다 보험료를 내다 납입하다 보험료를 내다 납입하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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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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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받다 보상을 받다 보상을 받다 보험금을 환급받다 보험금을 환급받다 보험금을 환급받다 만기가 되다 만기가 되다 만기가 되다 소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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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2. 보험금 청구 보험을 청구하다 보험을 청구하다 보험을 청구하다 지급심사를 받다 지급심사를 받다 지급심사를 받다 지급심사를 받다 지급심사를 받다 지급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타다. 보험금을 타다. 청구서 청구서 내역서 진단서 진단서 치료비 요양비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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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장애보상금 아멘